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이 되다 보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생 최우선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유종의 미를 거두자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은 일하는 민생국회입니다 20대 국회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21대 국회는 새로운 정치로 상생과 협치의 장을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여당과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여야는 곧바로 다음 주부터 본회의를 열어 국민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 입법 처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으로 국민의 요구에 올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생경제법안을 비롯해 제주 4.3특별법, 과거사정리법, 기초학력보장법, 대양교육기관에 관한 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N번방 재발방지법, 헌법 불합치 관련법 등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신속한 원구성 협상을 마쳐 6월 1일부터 정상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국난 극복의 큰 힘이 되는 국회다운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180석의 큰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두려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